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방법원의 건물 현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출석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중계를 하던 그 현장은 저 건물 밖, 법원 밖 입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도로상에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에 집회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민주당의 원외 이재명 친명 단체죠. 더혁신,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최근 2천여 명에게 문자를 보내서 버스값, 비행기값 다 줄 테니 집회에 참석하라는 종용 문자를 보냈다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회비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오늘 이 법원 앞에는 민주당은 한 4천여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불 집회로 보수단체에서도 또 500m 정도, 아까 40m라고 그랬나요? 5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두 단체가 맞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아주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요. 또 이 법원 판사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 혹시나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일단 오늘 있을 1심 선고,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죠. 오늘 재판에서 이 두 가지 발언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몰랐다라는 발언이 먼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거 조작한 거죠.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옹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긴수는커녕 조율을 피우는 연락 한 통 없고 왜 어째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그 당시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입장을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당시에 허위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1심 선거의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인데요.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 바로 이때에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강압 내지는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두 번째 쟁점에서는 과연 당시에 국토부의 강압 또는 협박,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대다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 압박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이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제가 지금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 그리고 국토부의 당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던 정말 수없이 얘기해왔던 반복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장동 개발을 했었고 백현동 개발을 했었죠. 대장동 개발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였는데 거기에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이 원래 자연 녹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종 상향이 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뒤에는 협박은 본인이 조금 오바한 것이고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4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할 때 선거캠프의 그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할 만큼 굉장히 측근이었죠. 선대위원장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남시에서 어떤 이 사람은 이미 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판결을 보면요. 김인섭의 판결에 지방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다.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개발업자가 로비스트로 쓰자마자 4종 상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김인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 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을 커트하기 위해서 본인 측근들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쟁점이 모두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측근의 비리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본인과 단절하기 위한 발언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강 의원님이 해주신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유죄를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고 그런데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첫 번째 쟁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발언이 사실이냐 허위냐 이 부분에서는 저 부분이 지금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다. 이게 이 부분을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여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아까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 이 압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또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할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장 재직 시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연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재명 대표의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가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은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명확히 누구라고 기억할 정도로 안다 모른다의 개념 차원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의 발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현동 부지 영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뭔가 압박을 좀 느낀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중앙에서 들어보니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려온다라고 담당 직원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화면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판넬 만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이에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사실 당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국정감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의 저 발언을 갖고 공직선거법에 맞춰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논리는 우리가 무려 2년 2개월 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얘기입니다. 불구속 기소가 된 지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된 지 2년 2개월 만에 오는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과연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또 국토부의 강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중요한 첫 번째 재판 선고입니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급박하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해도 결국 진실과 정의는 승리합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 수사기사에서 보여준 온갖 조작과 불법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죄라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법원 앞 모습, 이 시간 현재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곳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법원에 재판을 위해서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종종 이 기자들을 향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연설 정도를 짧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는 날 많은 지지자들과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모여 있는 저 곳에서 아마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1심 선고되는 이번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런 어떤 인식을 좀 직무위기 이런 어떤 압박을 받았다는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탄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인식의 영역이 아닌 게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처장을 안 게 아니라 2009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당시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리모델링 관리했는데 리모델링 어떤 사과 그리고 세미나를 하면서 김문기 처장을 알면서 김문기 처장 전화번호에는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변호사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의 하위직이라서 몰랐다 이런 것은 완전히 조금 거짓에 불과한 것이고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당시에 설명한 것들이 단순한 협박 정도 차원이 아니라 특별법 대상이 아닌 어떤 대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 자체를 다 거짓말로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